안녕하세요 하이 안녕 안녕 일부러 어둡게 했어 왜냐면 뭔가 항상 똑같은 느낌이라서 다르게 엘리멘탈 봤어요? 아니에요 안 봤어요 보려고 했는데 못 봤어 재밌다면서 앞머리 안 잘랐어 앞머리 올렸어 진짜 잠깐 보고 싶어서 켰어 진짜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서 짧아진 게 아니라 이거 마는 거 있죠? 돌돌 마는 게 오래 해서 그래서 그런 거 같아 나 햄스터 같다고? 나도 그렇게 생각해 확실히 저녁이 하니까 더 많이 오는 느낌이다 한 달 뒤에 내 생일이야? 헐 벌써? 근데 왜 항상 여름은 6월부터 여름인 거 같지? 내 버블라이브 처음 봤어? 반가워 보고 싶었잖아 생일 소원 있는데 근데 말하면 안 되지 않아? 소원은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소원 말하면 안 이뤄진대 맞아 근데 나는 항상 비슷해 말하면 안 되지 말하면 안 이뤄지니까 확실한 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얘기를 드리겠지 그냥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 지금 집이야 여기 커텐 뒤에 여기 보이죠? 내가 맨날 하던데 숙소 우리 방 여기 커텐이 맨날 하던데 커텐이 맨날 하던데 이렇게 뒤로 가서 하면은 아예 안 보이더라고 얼굴이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앞으로 갔어 숙소지 집이지 원래 어둡게 하고 있는 걸 좋아해서 어둡게 있다가 오늘 한마디를 안 한 것 같아서 오늘 여기 목 아파가지고 독수 치료받고 운동하고 반신욕하고 스트레칭하고 마사지 해주셨고 헬스 선생님께서 확실히 확실히 운동을 안 하니까 몸이 아팠던 거였어 물리치료 이런 거라기보다는 안 해듯해 그냥 운동을 하다가 안 하니까 그래서 힘들었던 거야 지금 다시 괜찮아졌어 스포일러 컴백 퍽 아이던노 뭐 이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영어가 생각 그냥 막 한 거에요 아냐 내가 스포 아니야 한국에서 콘서트 하고 싶어요 진짜로 비밀이라고 하니까 비밀의 스포다 내가 비밀의 스포다라고 한 적 있었나? 어머머머 엄청 떴네 머리가 회사 그만두고서라도 콘서트를 보러 온다고? 뭐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어두운 게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밝게 하면 그렇게 별라던데? 오늘은 또 해줄까? 버블라이브 또 할까? 언제 하지? 내일? 그래? 몇 시? 몰라 그거는 내가 피라서 정해 정할 순 없지만 내일? 핑크 헤어 나 핑크 헤어 요즘 생각이 있긴 한데 근데 난 지금 이게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 머리색 앞머리까지 근데 확실히 저녁에 하는 거를 좋아해 주신다 좋아해 주신다 피랑 티는 확실한 듯? 큐티 저 티예요 큐티? 프리티? 쏘리 에스예요 쏘리 죄송합니다 너 왜 이렇게 없는 재미없지? 하하 저 피예요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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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혈액형 뭐예요? 이 사연? 아니 아니 인형? 미안 오늘 왜 이러지? 나이스키다요 의식의 저는 진짜 의식의 흐름으로 얘기하는 편인가 봐요 뭐죠 요즘 그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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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있던데 애들이 틱톡 찍자고 얘기했었어 아니 저 진짜 웃긴 것 같아요 그 치키차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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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뿜 팀 있죠 4명 5명? 아 4명 4명에서 진짜 심심해서 뜬금없이 영상 틀어놓고 서로 웃기기 게임하고 웃으면 안 된다 이래서 막 그리고 한 명씩 웃고 그런 영상을 찍었는데 근데 비공개라서 비공개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내가 너무 못생기게 나왔어 너무 웃긴 표정이라는데 아이돌이라는 자아가 아 진짜 개그우먼 같아 우리 멤버한테 너무 웃겨 다 난 아이돌이야 아이돌이라고 맞아 난 다현이가 진짜 웃기도 다현이가 웃기고 카루는 웃음소리에 웃기고 희해는 진짜 가끔 뜬금없이 웃기고 예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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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서도 웃기고 싫어도 웃는 게 웃기고 그냥 다 웃겨 애들 다 난 웃길 의도가 없는데 웃긴가? 약간 난 되게 뻔뻔하대 허세가 있나봐 은근 개극해 은근 개극해 맞아 은근 개극해 그 사람 사람들이 생각보다 재밌다고 하더라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은근 개극해 아르바이트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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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잠깐 켜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 그거 뭐지? 캡처 타임 흠흠흠 흠흠흠 아 뭐해 이래 오늘 오랜만에 말해서 그런가 보다 캡처 타임을 잠깐 하고 좀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어 셋 둘 셋이었구나 넷 둘 셋 다섯 둘 셋 근데 습관이 생겼어요 읽어 읽어 언젠가부터 내가 습관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게 잘 나와 천수나 만드는 지니 현앨름 낼름 낼름 햄토리 혀단석 왔습니다 잠시만 잠깐이지만 맞아서 고마워 또 올 거니까 기대해 오늘은 안 올 거야 아니면 렌즈가 빠지려고 하기 시작했다는 건 졸리다는 거 안녕 다들 일찍 자 지금 열한시다 늦었다 늦었어 빨리 자 빠이빠이 안녕 아무래도 너무 떴다 근데 바보같아 안 끄고 싶어 안 끄고 싶어 꿈에서 만나자 끈당 안녕 뭐야 2 2 3 4 5 6 6